내년부터는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하는 운전자 보험에 사고 횟수에 따른 할인 할증 체계가 도입됩니다. 또 대리운전자 보험의 대물배상 한도가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자기 차량 손해보상 한도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됩니다.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 상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그간 대리운전자 보험은 과거 사고 이력을 이유로 가입 자체가 거절되거나 가입한 후에도 보상 범위와 한도가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.